반려동물 용품 전문업체 H.U.1 주식회사의 논다를 소개합니다. H.U.1 주식회사는 2016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기반으로 애견용품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반려동물 수제 간식 사업으로 확대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8년 국내 처음으로 전복을 이용해 반려동물 식품을 개발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제품군은 전복 간식, 전복 우유, 전복 삼계탕, 전복 해신탕 등이 있습니다. 전남 완도산 전복을 동결 건조한 뒤 가루 형태로 만들어 반려동물 간식 원료로 사용합니다. 나트륨 섭취에 취약한 반려동물을 위해 만드는 식품인 만큼 여러 차례 세척하여 소금기를 빼고 멸균한 뒤 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의 함량이 높으며 칼슘, 인, 칼륨, 미네랄 등이 풍부해 산모견, 노령견, 성장기에 특히 더 좋은 간식입니다.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함유되어 기력 보충 및 피로회복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복 간식은 총 4종으로 전복 치킨, 전복 연어, 전복 오리, 전복 소고기로 구성됩니다. 항생제, 호르몬제, 성장 촉진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연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 신선한 어류 육류로 만들어 영양을 신경 썼습니다. 습식 간식이기 때문에 이가 약한 성장기이거나 노령견들도 쉽게 급여가 가능해서 모든 강아지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전복 우유는 HE1 주식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눈 건강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콜라겐, 칼슘, 생리활성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여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며 전복이 함유되어 영양과 풍미가 뛰어납니다. 고양이용, 강아지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복 삼계탕과 전복 해신탕은 반려동물의 영양 보충과 원기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주 원료인 닭고기는 고단백 저칼로리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맛과 영양이 탁월하며 은은하게 장시간 고안해서 소화 흡수율이 높고 데울 필요 없이 개봉 후 그대로 급여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일원이자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반려인이 해야 할 몫인데요. 영양만점 간식으로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